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먹었는데 왜 없어? 뭐가 뭐 먹은거? 뭐가 입구에 플레어건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좀 버려야 되나? 저쪽에 플레어건이 이미 먹었겠다 그냥 아 나 왜 그냥 죽네 웃기지? 아 아 진짜 귀여워 죽겠네 끝까지 살아 새구야 이번에 이겨 이번에 우승해라 고새구 오 럭킹 어 리파님 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리파님 눈 앞에 보여 버려가지고 아 아 리파 이미지 차마 못 알아봤네요 와 저 거짓말이야 아 나 소리 들렸는데 아이씨 아까 도파빈 박사님보다 더 빨리 간거 같습니다 신기록이군요 백득 나 이제 소피아님이랑 말 안하네 소피아님이 죽인거에요? 아 알지 신묵 레이버 우리 셋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언니나 갈게 어? 럭파 언니 어 아 비참 저거 저거 바로 우리 버리고 가는거 좀 봐 고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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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야 여기 장에 왔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확 바뀌어 아니 너가 언니들이 죽어? 가니까 따뜻하게 애들일까요? 이리 와보세요 저 애들 대신 아니 사실 사실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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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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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록이라고 보여준건데 너가 돌진했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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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나? 이 채널? 아 아니 밤이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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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두 내가 얘기했잖아 잘 친다고 어 만두 잘 한다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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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으으... 더 있다! 형, 이으 Đây 하나 더 있어! 알겠습니다 relate 맛있는거wią 얘들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relaxation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진짜 어머인것 참 isol 한번만 더 넌져주세요 자 꼭꼭꼭꼭 씹어먹으렴 네 감사합니다 돌은 씹 이빨이 튼튼해져야지 끓이기 버리는데? 오른쪽에도 있어 이거 뭐야? 그럼 우선 얘기 나온 김에 그 뭐야 기획서 적어가지고 저희 그 양 대표님한테 좀 그거 좀 하고 그 다음에 받자마자 그 뭐야 루테는 서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콩콩이는 그 맵제작 뭐해야될지 그 사이즈 보고 그 다음에 그 삼식이는 섭외 뛰어라 일단 콩콩이는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이거 치장템 이거 치장템 만들기 시작해야 돼 어 치장템 그것부터 해야겠다 소피아님 죽어버리세요 소피아님 소피아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소피아님 죽어버리세요 소피아님 죽어버리세요 소피아님 죽어버리세요 소피아님 찬아 우리 그냥 여자답게 막고라 그냥 뜨자 2분 남았잖아 알았어 막고라 가자 아니야 찬이한테 있었지않나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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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딸기인데?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잠깐만 근데 유물 하나만 있으면 어차피 낭만 시민 어어 나이씨 잠깐만 이거 해로성님이 이게 나의 언니 그 어떤 마을이 될지 너무 그 뭐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주가 다 준비하니까요 대표 다주의 컨텐츠! 어 내 컨텐츠다! 알바! 잼잼마을2가 출신의 예정입니다 어 안 불러! 안 불러! 응 안 불러! 혹시 2분 끼워주실 수 있나요? 어 안 불러! 안 불러! 이거 다주 가르텔 아니냐? 어 맞다! 다주를 트위치 1등으로 만들기 위한 컨텐츠! 잼잼마을2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면서 대기업을 빨아먹기 위한 빨대 컨텐츠! 다주의 신장! 기대해주시면서 회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자입니까? 저 총장전까지 떠져있습니다 전 종아리 엄청 많은 인재입니다 팀원이 죽었나요? 네 혼자입니다 같이 앉게 하겠습니까? 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팀원은 없었습니다 팀원인줄 알았더니 저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4명이 팀이 됐습니다 그냥 버려졌는데 저기 죄송한데 진짜 죽이면 저 진짜 그때는 해가지고 무의식으로 님 땜입니다 같이 침하시겠습니까? 저기 앞에 4명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유물을 달려갑니다 제가 바로 주르르님 렌트게림리 주르르 렌트 만두 만두님 어 만두! 어 어디로 도망가야될지 몰라서 도망가다 만두 떠들갔다 아 이거 잡다가 이거 잡다가 죽었구나 아 이렇게 셋이 팀이에요? 세구랑 릴파랑 만두님이랑? 만두님이랑 그러고 갔습니다 아 아 소피언님 저 아직 환 불렸어요! 아 자연스럽게 말 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붙었나?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구급상자도 볼 수 있어요 하하하 마이크 호우크? 야 I have wait what was his name? his name was Mike Mike Wereidades 미역진 리어콀쿡 다신 르허허허 헉허헉 네 예 I have a dick 테고님을 막 이리 오셨어요 지금 저한테 죽으실 수도 있는데 저 혼자 아니에요 누가 있는데 춘식님이요 지금은 없잖아요 옆에 아아악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춰봐 잠깐 스탑 스탑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킹밖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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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됐고 뭐 출신님하고 같은 팀인데 혼자 있으세요 사실 버려졌어요 출신님하고 같은 팀인데 네 뭐 혹시 플레어건 있으신가요? 쌌는데 저희 보급 쌌는데 나무에 떨어져서 못 먹었어요 보급이 아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가시죠 네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시 대신에 다음에 저 한번 살려주세요 당연하죠 해봐 어떻게 되나 내일부터 피바람이 불거야 아니라 여기 하ạ 주세요 아 폰 사러가죠 슬슬 어둠의 힘을 개방하지 그래 징버거 빛찬은 없지 않았지만 빛찬은 너만큼은 다를거야 선택해 징버거 빛찬을 죽인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나 빛찬은 너도 힘을 못하잖아 빛찬은 너도 힘을 못하잖아 빛찬은 안 들리시는거 맞죠? 빛찬은 안 들리는거 맞죠? 빛찬은 독버지다 빛찬은 뭐야? 빛찬은 3킬 빛찬은 뭐야? 빛찬은 좋은게 아닌데? 빛찬은 왜! 빛찬은 왜! 빛찬은3 빛찬은 손을 안으로써 빛찬은 손을 안으로써 빛찬은 의심이 너무 싸움 빛찬은 마찬가지 빛찬은 공개 빛찬은 전結晶 음 안 돼? 안 돼! 좋아! 도망쳐. 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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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근데 나. 어떡해. 언니 나도 버렸어. 마지막으로 탭 한번. 어떻게? 어 뭐야 동망이에 합류하지 않았다듯이 이거 뭐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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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형 도망쳐서 세고 이제 사람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세고 이제 사람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세고야 세고야 우리 팬이 되는 게 어때? 아 그럼 살려주는 거야? 당연하지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동맹은 하지 않지만 같이 있을게 세고야 일로와 위험해 위험해 세고야 택배기면 갑니다만 해줄래 갑니다 아 뭐라고? 아하하하하 어 뭐야? 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